다음주에 수업 없는데? 왜요? 행사! 거기 행사장에 앉아있을 거니까 거기서 찍어요 거기서 찍어요 아 작품할까요? 네? 명표 만들어줘야겠다 가봐요 그럼 우리 부스에 전시해줄테니까 아싸 하나 영입했고 아니 지금 나 영입다는거에요 지금? 나쁘지 않은데? 아마 행사장에서 보고나면 내년에 뭔일까 이런소리 할거니까 저 내년에는 이거 만들어 볼게요 이런소리 할까 또 내년에는 걱정마요 내년에도 부스 마련할테니까 부스비는 내가 전담할테니 걱정하시고 내년에 제가 뭐 만들어야 되는데요? 인형 만들어야되요? 아니 콘돔 만들어도 되니까 팔게요? 아무도 안싸니까 없애버릴거야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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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도 건너고 안싸지 그래 근데 뭐 서로 말만 잘 맞으면 이거 파실래요? 이렇게 이렇게 막 입질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아 그래요?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사은신 보고왔네 내역하겠는데 통했어요 오늘은 네 네 네? 이따 좀 남아요 얘기좀 하게 우리 진지하게 얘기좀 해봅시다 저 내일걸로 2차 시즌이 되실까요? 네 그럼 아니면 구부러도 될까요? 저거 저거